미국 향을 할까? 가족 생각해보세요. 중국 향을 할까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톤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시즌에 볼 수 있는 이런 변화들을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조정된 이유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곧 실적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9월 수출 실적 데이터가 좋았던 화장품주 이쪽이 또 하반기에 괜찮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좀 의견을 주시죠. 주식 측면에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가 화장품 얘기할 때 실리콘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대장주로. 전혀 8% 빠졌어요. 꼭 이 박스를 그어놓으면 박스 상단을 못 넘깁니다. 왜 이런 시장이 펼쳐졌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영민해졌다고 영민해졌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수출 데이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전일의 최근에 10월 2일 날이 우리가 처음 거래일로 받아들이면서 9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하는 시기죠. 그런데 요즘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11일, 21일, 1일 날 발표하는 데이터 발표에 2, 3일 전에 선수급이 들어와요. 대표님.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웃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소문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쪽이 데이터가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트렌드가 변화하지 않으니까. 시장이 이만큼 좀 빠른 거예요. 그래서 미리 들어왔던 수급이 당일날 데이터가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애매하다. 그럼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지금 전일장애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항만, 미국 항만 관련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출 관련 데이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네. 이거예요. 이러니까 장중에 어떤 내용이 좀 돌았냐면 각 업체별로 미국 향 수출 비중이 높은 거 동부 해안이 어떤 거 이런 식의 리스트도 돌긴 돌고 그러니까 이게 세론의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장 끝나고 오후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실적으로 각 사별로는 항공기 통해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미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대비해서 미리 보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만 노조 파업이랑은 별 상관이 없던 코멘트 얼마나 시장이 얇고 있습니까? 이거는 꼭 장 끝나면 나와요. 이런 것들은 미리 선으로 때려버리고 그런데 이게 지금 나온 건 뭡니까? 미국 향 화장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표님. 그렇죠? 그러면 최근 시장을 또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국 향 그러니까 중국 향이 그냥 편하게 중국 익스포저가 과거에 많았었던 것들 뭐 얘기할 수 있냐면 아모레퍼시피랑 LG 생활 건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모레퍼시피랑은 어제도 빠졌어요. 중국 좋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셨냐면 저는요. 주식을 볼 때 큰 기저가 뭔지 보거든요. 미국 향을 할까? 가족 생각해보세요. 중국 향을 할까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향 종목들은 수출 데이터가 워낙 우리가 영민하게 반응한 시즌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거면 데이터 발표 며칠 전에 좋은 곳을 찍어놓고서 천천히 사셔야 된다. 전략 됐죠. 미국 향은요. 물론 공부 스터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 향은요. 기본적으로 전체 틀이 뭡니까? 산부인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며칠 전에는 갑자기 부양책 발표가 그날은 아모레퍼시피랑 안 움직이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8% 급등이 나올 거예요. 이건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거든요. 굉장히 웃겨요. 그날은 안 움직였어요. 그날은 미국 향은 움직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위아래, 위아래를 맞추기는 원래 안 된다라는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고 들고 있다 치겠습니다. 가족분들. 오르면 일단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부인 실적은 안 좋으니까 지금부터 실적 시즌은 가까운 중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산부인 실적 발표 끝나고부터 4분기 좋아진다. 중부터 있다. 이렇게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 빠질 때 천천히 사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흥분할 때 있잖아요. 흥분할 때. 신고가 나와서 쫙 날아갈 때. 실리코튼 기준은 지금처럼 5만 4천 딱 뚫어서 쫙 날아가면 그 업황은요. 정말로 좋은 업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요. 이미 5월달에 6월달 정도 그때가 더 강했거든요. 정점을 찍었다. 그렇죠. 그럼 지금은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매우 좋은데 화장품을 볼 때 여러 가지 세론들 왜냐하면 화장품 쪽은요. 좋은 건 다 하는데 소문도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소문이 이게 뭔가 미확인 정보라는 게 아니고요. 스터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섹터에 대해서. 정말 보면서 안타까운 게 여기 한번 보실까요? APR을 보면서 저희 가족본름도 기대감이 엄청 컸던 종목인데 세상할 때 이게 6% 빠져요. 그런데 뉴스 보시면 뷰티 디바이스 AGR 보시죠. 미국에서 누적 250만 대 해외 비중이 40% 미국 일본 판매 오죠. 이렇게 좋은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세론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좋은 건 아는데 우리가 사실은 매매할 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쪽도요.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신뢰가 슬슬? 왜냐하면 워낙 가담할다 가담할다 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쪽 센터는요. 기관들이 들어올 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수급이 받쳐줄 때 맞습니다. 그래야지 강력합니다. 개인들도 사 기관도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익을 보더라도 계속 중심을 잡고 가져가주는 장기 투자 그렇죠. 이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약하다. 항만노조 파업했다고 팔고 그렇죠. 진짜 이거 보면 선반용이랑 파이고 HD, 현대, 일렉트릭 이거 같은 종목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자들의 마음 우리 되게 변덕스럽잖아요. 온라인상이 됐든 어떻게 됐든 매장에 가서 얼마든지 다른 경쟁 상품 보면서 이렇게 쉽게 쉽게 바뀔 수 있는데 일렉트릭 같이 이렇게 무슨 변화하기죠. 이런 B2B 이런 쪽은 좀 다르겠다. 이 B2C는 B2B도 좋고 B2C도 좋은데 현대 일렉은 기본 B2G일 확률도 높죠. 정부. 그러니까 그만큼 불이행 리스크도 없고 이렇게 기술력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괜찮고 아까 수출 데이터 얘기드리면서 생각나는 게 이건데 대형 변화하기 쪽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전 일장에서 그거 안 움직였거든요. 또 빠지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수출 데이터 관련 주택은 미리 들어 또 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장이 얇았습니까.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그게 우리 한국장이 그동안 계속하는 유동성의 문제. 맞아요. 이게 괜찮다 싶어도 충분히 수익 났다 하면 그냥 팔아버리고 일단 만약에 중국 데이터 좋을 것 같다. 중국 기대가면 아무리 퍼시빅 이렇게 하느니 중국 측이 살아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한국 시장의 특징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나도 같이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냥 묵직하게 난 몰라 계속 가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적으로는 계속 매매하신 분이 수익이 더 낫죠. 빠질 때 사고 외울 때 팔고 그런데 현대인력도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한 3, 4달째 그 자리입니다. 차트 보시면 그냥 와 이건 좋은 주식이다지 좋은 주식일 뿐이죠. 시세를 주는 주식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참 이미 많이 오르긴 했어. 엄청 올랐죠. 많이 오른 주식들 그것이 화장품이 됐든 어디가 됐든 많이 오른 주식들 가지고 이런 횡부하는 기간이나 이럴 때 가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조금 그런 이제 좀 시세가 좀 시작 그러니까 큰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은 곳에서 노는 게 맞는 것이냐 이것도 되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세가 나지 않은 섹터는 시장에서 많이 못 사게 합니다. 왜냐하면 안 좋다 그러고요.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안 좋으니까 안 사지 우리가. 테마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바뀐다 합니다. 그게 2차전지가 저희 두 달 전에 그랬어요. 맞지 않습니까? 대표님. 맞아요. 그때는 최저점일 때 다 못 사게 했어요. 최악. 그렇지. 정말 최악이 긍정적인 내용이 별로 없었으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질문 중에 가장 우픈 얘기를 드릴게요. 며칠 전에 모 투자자 2차전지에 하도 물려있는 모 투자자가 내가 현금이 생겼다. 모 주식 2차전지 소재 주식을 물을 타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친한 분입니다. 안 됩니다. 왜? 물주식을 타실 거면 적어도 두 배 이상 그러니까 천만 원이 물려있으면 2천만 원을 물을 타셔야지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 타시는 금액이 천만 원 계좌 5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가도 얼마 안 낮춰지고요. 이러다 2차전지 업한 거 잘 안 살아나면 이거 그냥 자금만 묶이는 겁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럼 빠질 때는 빠질 때도 안 됩니다. 네가 처음 최저점 네가 안 된다 그랬잖아. 얼마나 우픈 현실입니다. 대표님. 네. 저는요. 가장 뭔가 나이스한 선택을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얘기를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일을 모르잖아요. 딱딱 앞일만 알 수 있다면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어떤 결론들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순간에서는 가장 나와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환경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데 이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신창회 참여자 입장에서는 쪽집게를 원하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쪽집게로 아 좋습니다. 두 배 한 번 타시죠. 호기 있게 질렀어요. 성공하면 저는 영웅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패하면 역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가족분들도 이런 의사결정이 지금 하고 계신 가장 큰 의사결정일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직원들은 물 타자고 얘기 못 할 겁니다. 맞아요. 자 2차전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바로 좀 들어가보죠. 아직도 좀 뭐 어쨌든 한두 달 전에 비해서는 좀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빈집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직도 빈집 맞죠.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한 60-70% 빠진 도무들 허다해요. 허다해요. 허다한데 제가 이제 오랜만에 섹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지금 2차전지가 상승한다면 저희가 저번 상승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전 상승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다 그랬고 상승 SDI가 좋다 그랬어요. 선배님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때 기저에는 대부분 외국인들의 수급 공백 들어온다면 그때는 저희 주식 사고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은 그러면 대형주를 살 것이다 가장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톤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 톤에는 소재 삽니다. 소재 소재 들어가고 한 번 바닥 짚고 그다음 톤에서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시장 생각이 조금 빠른 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제를 하던 혹은 응극제를 하던 그쪽이 좀 더 강한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종류인지 다 아실 거예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생각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대형주 중에 안 오른 게 뭐가 있지? LG화학 최근에 보고서도 나오게 했고요. 이건 발간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냥 LG화학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냥 겨박제의 주식입니다. 양극제도 안 좋고요. 2000여평도 안 좋고 중국이 안 좋았기 때문에 화학적도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컨센트이 계속 하향이 됐어요. 이렇죠. 지금 뭐 올랐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중국 지장이 좀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으면서 화학적 섹터에 대한 컨센트이 조금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00년 양극제 쪽 매출 같은 경우 레포트 보시면 다 나와요. 컨센트 부합이든 컨센트 상의 예정입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그러면 주식이 언전식으로 빨리 돌아가게 되면 두 가지 부문이 있다고 치면 한쪽 부문이 돌아설 때 돌아서고 있는데 안 좋았던 놈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이럴 때가 제일 세게 돌긴 하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빠져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그냥 전형적인 우후 하향이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50% 60% 가까이 빠져있어요? 아직도 50% 이상은 다 똑같아 봐요. 솔직히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뭔가 이쪽을 저는 어떤 말씀 드리시냐면 많이 안 볼 때 보자고 말씀드려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도 SDI 제일 먼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그러니까 그때는 ESS 쪽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SDI 기준으로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살아나고 있었고. 그런데 다들 전고체 배터리 하면 ESS 스페셜티 그런 핫한 것만 좋아하시니까 진짜 찐 주식은 SDI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큰 주식 안에서는 이런 식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레포트 한번 뜯어보세요. 우리 가족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리포트 브리핑 뿅 나오잖아요. 증권사별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기사들도 나오고 읽어보시면 지금 시즌에는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건 실적 시즌 올 때마다 매번 강조드립니다. 실적 시즌에 뭘 봐야 되는지 3분기 가이던스를 기존 대비해서 높이는지 낮추는지 그런데 가이던스를 높이는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혹은 낮추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죽어라 빠졌던 주식이 목포가 향해 나올 때 항상 바닥에 찍혔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지금 시즌에 내가 봐놔야 봐놔야 그다음 4분기 시즌에 혹은 내년 1분기 시즌에 그때 또 활용을 한다는 거죠. 절대 지금 안 보면 그때 못해요. 솔직히 이거 안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전문가 분들도 이런 거 잘 안 보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매력 왜냐하면 특별히 매력이 있질 않거든요. 정확하십니다. 관심도 없고 정확하십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요? 빠져있는 대형주고 오를 명분이 그럴싸한 만큼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명분이 있는 주식도 있어요. 포스코인터 같은 거. 그렇죠? 대한거래 프로젝트는 일종의 덤이고요. 사실은 가스 가격상 천연가스 상승 사봉이 실적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큰 모멘텀이 있는 맞상 여기 2차원이 좋아지는 거 양극이 좋아지는 것도 숱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내러티브예요. 아직도. 그런데 그거를 큰 내러티브를 두고 실적이 일부 좋아지는 걸 확인하면서 대형주단이 빠져있는 걸 돌려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어쩌면 이게 일부 투자일 수도 있거든요. 종목 추천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금 시즌에 볼 수 있는 이런 변화들을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최근에 말씀드리는데 2차전지에 일정 말씀드리냐면 로보택시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10월 12일 캐슬라 그리고 실적 발표가 18일 그러니까 해볼 만한 시즌이긴 하니까 1, 2종 남았지 않습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일단 이 섹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재주가 좀 괜찮지 않을까 얘기하셨는데 요즘 중국 경기 부양 이후로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산 리튼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게 뭔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하게 유의미하게 딱 뚫었다 이런 건 안 보여요. 그냥 적온식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완전한 추세 반전이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자.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보시죠. 대변님. 이게 비아디인데 중국에 엄청나네. 타이나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ETF요. 최근 한 열흘 동안 60% 50% 5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ATL이 그렇게 세게 치니까 8%씩 올라가야 되니까 BID도 보세요. 지금 BID고 LG 보면 승질나는데 일단은 중국 주식 못 산 분들은 승질나지.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고 어느 쪽 선택이 더 좋을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차원에서 보면 CATL이 그렇게 급등한다면 LG 앤솔이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니까 이쪽도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긴 하거든요. 나올 거예요. 이게 보는 각도를 좀 말씀드리게 대표님. 저는요. 제가 오늘 중국 주식 BID 부럽다 얘기는 했지만 저만큼 한국 주식이 사랑하는 사람 없을걸요. 정말로. 휴가도 잘 안 가는데 그런데 요새 한국 주식 사랑한다고 하면 바보 바보인데 저는 그래도 바보입니다. 바보이고 싶습니다. 바보는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주식이 글로벌 꼴찌였어요. 대표님. 신청이. 맞아요. 지금 요 생각 안 드세요? 꼴찌의 반란? 그만큼 2년 빠졌던 주식들이 이렇게 2년을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오르는 겁니다. 절대로 최근에 올랐다 쫙 빠졌다 이거 반등 없어요. V자반 잘 안 나와요. 그만큼 기술적으로 에너지를 축적시켜서 이만큼의 올라갈 때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똑같아. 국내도 코스닥 보십시오. 코스닥은 전체 꼴찌입니다. 글로벌 전체 꼴찌. 러시아도 안 돼요. 코스피는 그래도 상해보다는 나섰잖아요. 상해가 치고 올라가고 올해 상승률 글로벌 1등이 최근에 홍콩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도 뭔가 탁 하면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 텐데 코스닥이 글로벌 1등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꽤 많아요. 2차전지 갈 때 보세요. 거의 그때 글로벌 1등으로 갔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뭡니까 이거? 수급입니다. 수급. 네. 수급입니다. 그런 수급 중국 계좌개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밸류에이션 좋죠. 봐야 됩니다. 되게 제일 중요해요. 싸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지 올라가는 거죠. 중국 증시가 11배? 이럴 거야 아마.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하잖아요. 우리는 9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9.8배 중국 처럼 뭔가 모멘텀이 있어서 그냥 국내 국민들이 와 이거 사야겠다 돈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들어오고 들어와서 올라가면 외국인이 또 같이 같이 사주는 거죠. 같이 그리고 중국 증시 말씀드리면 약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글로벌 해치펀드들이 중국이 숏을 많이 셔 놨대요. 그것도 일부 커버도 좀 있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9월 30일인가 9월 1일 10월 1일 이 사이에 대차장고 제로로 만들어라 그랬대요. 화끈합니다. 화끈해요. 그게 그거는 뭔가 돈을 풀겠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중시부양책이에요. 그렇죠. 대차장고 없애라는 건 아니 그냥 없애래요.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근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해서 증시가 막 그뚝하고 막 분위기 좋고 하지만 이게 정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일까 에 대해서는 고민.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정말로 이걸로 살아날까 이거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점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든 남보다 한 발 빠르게 아니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또 몇 년 고생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올라가는 거 저도 이제 조심스러운 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국내 주식은요. 저희가 대충 고점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들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목표 수익률 정해놓고서 거기서부터 분할 매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계획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실적주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주죠. 조선주 최근에 움직임이 약간 좀 불안정하긴 해요. 최근에 조정된 이유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중국 경기 상승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주는 신조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수주장구도 좋고요. 그런데 후판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그러면 신조선가 좋아지고 후판 가격이 빠지면 이만큼 마진 스프레드 넣어버린다. 실적 좋아진다. 이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후판 가격이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철광석 가격 최근에 자료 보시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불안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이것을 불안하다고 진짜 느꼈을까? 실적이 정말 꺾인다고 느꼈을까? 이건 아니고요. 네. 그냥 여기 조금 약간 쉴 수 있으니까 그냥 판 겁니다. 저는 제 생각에 그래요. 팔고 다른 거 산 거죠. 예를 들어서 2000주 올라도 2000주 산 거고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조선주 빠지기 직전의 뉴스가 뭐냐면 덤핑 관세 얘기 좀 있었어요.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조선산 야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세 구역으로 반덤핑 영향에서 자유로운 편이라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죠. 정말로 철광석이 좋아지고 중국 경기가 좋아져서 대표님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른다. 그럼 배로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조선업점이 호재죠. 기존에 직전 조선사이클은 중국발 원자재 시장이 호황이었다. 그 때문에 조선이 빅사이클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자재 시장 좋아지는 건 단기적으로 이거 조금 실정 애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중장기준 호재다라는 부분이고 이건 시장에 다 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요. 후판의 대부분은요. 국내 철강사에서 조달을 하게 되거든요. 중국 철강사도 일부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6개월 단위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6개월 단위 아시잖아요. 6개월 단위면 이미 계약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적이 되는 노이즈 중국상 의존도 매우 낮은 상황. 그러면 예전 예전 같은 경우는 현대중앙업 차트 제가 띄워놨는데 조정받으면 5일 선에서 조정이 끝났는데 이런 뉴스 나오니까 크게 크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데 보시면 장중에 7%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몇 퍼센트 빠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 시장 수급이 있었던 시장에서는 이런 악재는 1, 2% 2, 3% 제한적으로 하락이 마감이 되는데 요즘은 여기 던지고 여기 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6, 7%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은 야 이거 오팍 내가 모르는 큰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주에 조선주에 빠진 이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사야지. 그렇죠. 사야지 하고 하는데 사면 만약에 5%에 제가 샀어요. 그럼 밑거리가 달려서 내가 플러스 냈다 하고 봐야지 다음 날을 넘기거든요. 트레이더 특성사 그렇죠. 민코리가 안 나와요. 그날은 끝나요. 뭔가 필터가 없어요. 시장 자체에서 잘못된 거 혹은 이건 호재인데 그 업황이 오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오르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반도체 소부장이 좋은 종목들 요즘 그거 아세요? 반도체 본딩 장비 쪽 있잖아요. 수출 엄청 좋아요. 이렇게 올라요. 근데 뭐 좋습니까? 그렇죠. 주가야 뭐. 안 좋아요. 그럼 또 실적 시선 오면 그때 움직일 텐데 그때까지 수출은 어떻습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렇지.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선조 원인 말씀을 드리고 실적은 재차 좋아집니다.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고 3분기 약간 쉴 수 있었어도 일단 4분기 좋아집니다. 수주 2027년도까지 꽉 차 있고요. 슬롯 다 차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LNG 부가가치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쌉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요. 중국의 작은 것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옥정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종목 빤합니다. 얘랑 한국조선해악 현대미포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잘 고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실 거 처럼